1 대 6 1 대 0 뭐지 이거 1 대 4인가? 나도 몰라 이거 아무튼 이거 2 대 3인데 회전 안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될걸 이거 그다음에 이게 몰라 1,2,3,4 다 몰라 저게 못찾겠다 뭐지? 저게 3? 몰라 얘가 너무 빠르게 안타까진 않나? 뭐지? 뭐지? 얘가 4 대 4 최대한 안 흔들리게 해야지 할 수 있을걸? 좀 더 잘 안타까진 않나? 얘가 렛이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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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기는 아멘 그 모양이 없는데 아 있었나? 있어봐 봤다 뭐 되게 꽃무늬인데 엄청 많이 있는 거 방금 나온 거 그거 아멘 됐어? 이거 어 이거 여기서 여기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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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몇 대 몇 시지? 얼마 안 돼? 1 대 1 정도 되는 거 몰라 껴 맞추네 응 응 어떻게 멈추지? 끝났어? 1 2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